1. 예수님의 초청 1절 보니까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그랬어요 지혜가 누구실까요? 우리 예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에 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 집을 짓고 집은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곱 기둥을 다듬다 그랬어요 일곱은 완전 숫자로 우리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기둥을 다듬고 지금도 계속 예수님이 다듬고 있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시고 계신 것입니다 2절에 말하기를 잔치에 무엇을 준비했느냐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랬어요 짐승은 뭐고 포도주는 뭘까라는 겁니다 보면 5절, 6절에 같이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는 와서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자 여러분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하나에 없는 자가 어리석은 자인데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누가 생명을 주세요 예수님만 영생을 줄 수 있죠 명철을 그러니까 예수님 모셔야 명철이 생기니까 여기서 지금 여기서 혼합한 포도주 짐승, 고기 이건 한마디로 예수님 자신이 살을 주고 피를 주고 생명을 주는 잔치를 말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잔치는 호화스러운 잔치지만 성스러운 잔치여 희생의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를 베풀어놓고 잔치를 베풀었다가 누군가 가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오늘 3절에 말하기를 그 여종을 보내서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그랬어요 여기서 여종은 누구를 말할까요 신약교회의 성도들 중에 전도자를 말합니다 여종? 나는 남자인데 상관없나? 아 근데 교회는 여성명사로 또 남자나 애자나 이수님 앞에 신부잖아요 신부 여기 신부급 있어요 흰 옷 입은 사람 들린 말 사람 신부라고 요즘 신부단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 여종 보금 전환자가 아 신부구나 신부가 정말 된다면 주님 사랑한 신부가 보금 전환할 수 밖에 없죠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인간을 지금 부르시고 찾는 내용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사실은 하나님의 인간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나홍빛의 숨은 장소를 몰랐을까요? 너의 영적 현주수가 죄악의 자리에 멸망의 자리에 지옥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이 최초로 인간을 찾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은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인간을 찾고 부르시는 그 아픔과 눈물의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가서 그들을 돌이키게 할 거 로마서 10장 15 이렇게 말합니다 보내신 받지 않으셨음 어찌 전파리여 기록된 바름다 떠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바리여 아무 것 같으니라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최고의 복된 소식 굿 뉴스 예수만 믿으면 정국간다는 이 복된 소식 천사가 흥무하는 발 여러분의 발은 지금 어떤 발로 사용하십니까 내 마음대로 다니는 그 발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발에 못이 박혀졌고 내 마음대로 사는 이 손 때문에 예수님의 손에 못이 박혔고 내 마음대로 사는 이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심장은 로마 군병의 창을 받아서 물과 비를 다 쏟을 수밖에 없으세요 이 십자가의 피시를 경험하고 만난 사랑받은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삶을 그가 이렇게 곤멸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오직 모든 인생이 영광을 위해서인데 어떻겠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에게는 하나님의 교회나 거친 자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서 나의 육을 잊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줘서 저희들에게 기쁨을 줘서 마지막 최후의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한마디로 오직 저들의 구원을 해서 내가 희생헌신하면서 살아라는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질문을 한 분이 계실 것입니다 아니 내가 오직 예수님만을 위하고 이웃을 위해서 내가 희생헌신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한 번 사는 인생 나도 인생 즐기고 싶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좀 살고 싶고 그런데 오직 영혼을 위해서만 먹든지 마시니 무엇이든 다 그렇게 하라고요? 바울에게 한 얘기죠 나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난 이 땅에 좀 행복해 살고 싶어요 아마 대부분 그리스도 그런 마음도 좀 있을 것입니다만 나는 주님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래 너의 행복, 기쁨, 형통 네가 오는 것 봐 내가 더 원한다 그런데 진정으로 나는 네가 행복하게 원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10편 30 말하기를 여와를 기뻐하라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리라 정말 행복과 기쁨이 어디 있는지 아느니?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 행보가 기쁜데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또 우리에게 뭐란가? 여와를 기뻐하라 여와를 기뻐하라는 것은 내 기쁨이 원천이 하나님도 되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한 뜻이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태문 6장 30사제에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 하나님 나라 영혼권에서 일한다면 내가 모든 걸 더해주시겠다 오늘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겠어요? 주님과 나와 관계입니다 관계 요한문 1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남이 되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제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지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는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스스로 살 수 없어요 포도남이 예수님 떠나면 1미리만 떨어져 버리면 말라집니다 죽습니다 가지 있기는 뿌리가 없어요 스스로 살 수 없어요 나를 따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가 우선적인 게 뭐예요? 나무에 잘 붙어있는 것이에요 잘 붙어있으면 지력을 공급받지요 그러면 그 영양소에 입도 무성하지요 열매는 맺어지게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라면 솔직히 좀 부담되지요 왜요? 막상 해보면 잘 안되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도가 좀 부담으로 오긴 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같이 말씀에 새로운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 나는 가지구나 가지는 나무에 잘 붙어있으면 되는구나 유명 허디선 테일러가 최초 중국 성교사로서 정말 많은 열매 맺기 전에 아마 어려운 시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낚시 먹었을 때에 동생을 그때 영국에서 편지하고 왔습니다 오빠 우리는 가지야 가지가 스스로 남쪽으로 가고 북쪽으로 옮기는 건 아니잖아 가지는 나무에 잘 붙어있으면 돼 그리고 열매 못 맨다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께 잘 붙어있으면 돼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염려 근심 걱정을 끄거나 내가 가지로 나무에 잘 붙어있으면 은혜 받고 진해 공급받으면 열매는 맺어지게 되는 것이지 할렐루야 오늘 영적으로 주님과 올바른 관객 가운데서 은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열매는 주님이 맺게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할 것 같아요 네가 정말 진액을 공급받고 가지로서 은혜 생활하고 있다면 진해 은혜의 성령이 온다면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내 말씀 지킨 것이 행복하고 내 말씀을 살고 있다면 나를 증거하고 나를 자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와 연합되어 지금 살고 있느냐 우리가 사실 열매 이전에 내가 주님의 생명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물론 열매를 맺어야죠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 주님의 생명 안에서 은혜 생활 진해 공급받고 있다는 그것이 내게 중요한 거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보니까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의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여기서 나를 따라오느라 오늘 제자 주님 따르는 거예요 신앙 생활 주님 보고 사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그러면 사랑은 의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 따르고 있으면 가지가 나무에 잘 부들었으면 주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으면 열매는 주님이 맺게 해주시겠다고 언제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의부가 되라 나를 따라오면 나를 따라오면 나하고 같이 가면 되리라 그랬어요 똑같은 말씀 4등 1장 8점 비슷한 말입니다 오직 성내 내게 말씀은 건너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랍니까 되리랍니까 되리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 부르고 한때 이 증인이 되라면서 부부싸움은 적이 있어요 제가 결혼해서 아마 1, 2년 아주 신혼 때입니다 그때 제가 군대 제대 오고 바로 결혼해가지고 직장도 없고 공부하고 있는데 그때 주일날 오후에는 공부하면 큰일 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꼭 의무적인 여쭤만 주일 오후에는 동네 전도로 같이 다닙니다 근데 평일 날은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 나가라고 자꾸 했어요 동네마다 돌아다녀요 그랬더니 한 번은요 실증이 났던가 전도는 안 가고 딱 머리 자르고 왔어요 그래서 대반 싸웠어요 전도는 안 하고 머리 자르고 갔다 그랬더니 저는 심각했어요 그 부부싸움 때문에 한 번 두 번이 아니요 그때 제가 청년 담당 전사님이 알게 됐어요 그때 박 선생 성령 받고 증인 되리라 하겠지 언제 전도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겠지 그때 제가 사동 2장 8장을 보니까 정말 이런 말씀이 있구나 부끄럽죠 제가 군대에서 세례받고 신앙생활 했으니까 아주 초신자죠 초신자죠 사동 2장 8절은 아주 기본적인 말씀인데 이 말씀도 모르면서 날 띄었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뭘 알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 나 이모서 예수님 된다고 생각해보니까요 제가 이제 개척을 방에서 시작할 때 그때 그 전도 당했던 훈련된 게 있어서지 축구 전도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6개월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돌아다녀갖고 15명 모였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도 동네마다 전도 돌아다니시더라고요 마을장 30초 보니까 우리가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오수님 목적이 예수님이 걸어다니면서 전도하셨는데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따라간다는 사람들이 예수님 그 길 그 전도하는 발걸음 그것도 한번도 없어요 주님 사랑한다면서 주님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아름다운 행복이 주님 자랑하고 주님 높이는 그 시간이 제일 아름다운 행복은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랑한 수제자 디모데에게 후서 마지막 사장의 결론장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실 예수 앞에서 그의 나사님과 나를 들고 명함이 명함이 산자 죽은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결정이 나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리려는 못든지 못든지 항상 입수라 명령이잖아요 명령 그래서 전도는 사명이에요 명령입니다 우리가 사명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아무도 좀 뜻을 풀어보면 사자는 심부름할 사 명자는 목숨명 그 말은 심부름 받은 목숨이에요 이 목숨이 이 땅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내가 심부름을 받은 목숨 이걸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최대 아름다운 날이 어느 날일까요 결혼식 날입니까 대학에 합격한 날입니까 최대의 아름다운 날은 사명을 깨닫는 날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나를 지시하나게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모르고 사는 사람 그건 헛된 인생이에요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없어요 심부름을 보냈는데 내용을 모르고 왔다 갔다 다닌 사람이에요 심부름은 뭔가요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일평생 성교로 받은 훌륭한 성교사님 한 번은 사자에 물렸습니다 으릉 사자갖고 그냥 어깨껍질 막 물어갖고 피가 줄줄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그 저수가 성교사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그때 나는 사명이 끝나지 않았으니 죽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이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사자가 무섭겠습니까 죽음이 무섭겠습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역경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주님과 나와 관계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확실하면 여기에 확실한 뜨거운 마음이 있고 진념이 있고 열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기다 말다니 의지가 있어요 신념이 있어요 사명이 있는 사람 절대로 어떤 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과 나와 관계이기 때문에 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사명이 있는 사람 참으로 행복합니다 내 가치 있는 일에 의미 있는 일에 나의 일생 아름답게 불태울 수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사도바울은 밀레도에서 교회의 지도자를 불러서 확고한 자기의 사명을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인받아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 만났지는 알지 못하느라 나의 달려갈 귀가 주의 수기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간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느라 복음 증거였으라면 나는 목숨이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에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의 자신을 불태울 수 있으니 생이가 아름답지요 여러분 내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돈 버는 일입니까 명예권세입니까 한 번 사는 인생 내 생명을 주고도 아깝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냐는 거요 복음 영혼구원 십자가 피 예수님 사랑해서 주님을 증거한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영혼구원 생명살리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내 위대한 생각 위대한 꿈 위대한 마음을 품고 있으며 위대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그걸 추구하기 때문에 그리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가장 꿈을 꾸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소원이 지금 무엇입니까 미국의 유명한 에브라 링컨 지금도 세계 최대의 대통령 미국의 역사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에브라 링컨 그분이요 그 당시 노예시장을 19살 때에 구경을 갔습니다 미국의 목화 농사 아는가 그래서 인력이 필요하니까 아프리카의 깜둥이들을 그냥 무조건 껌 주고 비누 주고 그래갖고 무조건 배에 태워갖고 그 인심이면 그냥 잡아다가 무조건 갖다 팔아먹고 그래서 이제 노예시장 우리나라 소시장 가보면 소를 다 묶어놓고 팔잖아요 언급결에 다 끌려온 사람들 그 사람들 잡혀가지고 그래서 가격을 매깁니다 쇠고랑에 쳐갖고 이건 정가 힘이 쓰니 100불 이건 늙었으니 30불 물건을 가격 매기고 팔고 사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간 가족이 끌려왔어요 우리 가족이 지금 끌려왔어 노예로 제 아내하고 거기서 헤어집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내 자식과 헤어집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가족이 다 뿔뿔이 영원히 못 만나 그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냐 죽냐 마음대로 죽이기도 해요 그때 백인들이 흑인을 짐승 취급했지만 사실 백인들이 짐승이었어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인간의 욕심 돈 많은 사람이 그저 세상살이가 그러니까 하고 있었지만 링컨만 달랐어요 그때 거기서 힘을 불끈 지고 영어로 힛이다 이건 절빼된다 19살 청년이 거기서 벌써 마음이 이건 절빼돼야 돼 여러분 많은 사람이 지금 그러고 사는데 혼자 이건 절빼돼야 돼 파워 그 뜨거움이 있었어요 이건 절백시켜야 돼 이건 절대 안 돼 인간이 있을 수 없어요 그 뜨거운 마음 내가 절대 이건 절배하지 아마 그때야 링컨은 내가 대통령 꿈을 꿨을 것 같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 대통령 목적이 아니에요 이를 이루게 해서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 뜨거운 집념 마음이 결국 대통령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명 신분을 받은 인생이 때문에 신분을 잘했는가 못했는가 아 주인이 결산할 때가 있지 않겠어요 다섯 둘 잘했다 착하고 충성도 좋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긴 네 주인의 지금 참여할 죄다 주인의 영광성은 즐거움에 참여라 멸류가 안 좋겠다는 거지 아니죠 한 달라만 아까 게으른 총화 묻어두었습니다 한 달라만 제가 가늠했습니까 도둑질했습니까 지껏 가지고 극한 나왔어요 세상 법으로는 절대 죄 아니에요 악하고 게으른 총화 바깥으로 내게 쫓아버라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 어떻게 주님 앞에 남길 수 있을까요 한 번의 율법사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드릴까 율법적인 게 뭘 하겠느냐 그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했나이다 그때 니데볼토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려라 그때 율법사가 못 씁니다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 비유로 사마리아인 비용했지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다 옷을 벗기고 때리고 거의 죽게 되어 있는데 제시장 레이는 말로만 병상 사랑했지만 지나갔다 율법이죠 너희들의 개에 대해 지금 봤던 사마리아인은 불쌍한 마음이 있었다 첫째 기름과 포도주를 주고 쌈에 줬다 영적인 기름은 성령의 포도주 보일로 할 수 있겠지요 어쨌든 이 보금이에요 이게 중학 이게 술집 성령의 술이 있는 교회를 말해요 칠입국을 주었다 네 생각에는 강도 만난자 이굴 씨 누구시냐 자빌리아의 분장이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가라 자 여러분 강도 만난 자가 누굽니까 마귀 강도지요 피 흘린 자가 누구예요 불신자들이지요 교회 떠나서 세상길 가면 강도 만나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도 세상에 가보세요 강도 만나서 피 흘리고 쓰러져서 죽기 일보 직전 다 사람들이 지금 결국은 마귀 역사로 마귀 생기다가 지옥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진정 이웃이라면 이웃 내 이웃을 찾지 말고 강도 만난 사람 입장에서 이웃이 누구냐는 걸 지금 봐야 됩니다 만세 이웃 이웃 옆집 사람이에요 나와 같이 만난 사람 이웃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가 되어주겠느냐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이 누구겠냐 지금 불신자들이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그들의 영혼을 살린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너도 가서 여하챙하라 영혼권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있어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드릴까 영생 갖고 시작했거든 이 대화 내용이 지금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러니까 말씀 지켜라 사랑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혼권에야 천국 가고 그나마 못 가는가 그런 논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가지만 지금 사랑이 뭔가 진정한 사랑이 생명을 주는 것인데 진정한 사랑은 생명을 주는 그 사랑을 향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확실한 구원의 보장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힘쓰고 여러분 예었을 겁니다 근데 안 된다고요 물론 그래요 힘들어요 근데 지금 지옥에 불타고 있지 않다 우리가 이렇게 힘쓰고 예었을 거 없어요 여러분 형제 친척 아는 사람 그 영혼 안전하십니까 사도바울이 뭐라고 백합니까 권수석 구장식구제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했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며 영혼을 하나 구하기에 스스로 섬기는 종이 됐다는 거요 약한 자 약한 자 된 것은 약한 자 얻고자 하며 예를 들어 모여 숨이 된 것은 아무쪼만 몇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게 해서 여러 모양으로 쓸개 빼고 살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유는 권수석 구장식구제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이제는 다시는 자의 자신을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떠물어 사는 인생이잖아요 부활하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 얘기할 때에 내 어른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양을 먹이고 치는 거예요 주님 사랑과 양을 먹이고 치는 것이 동격이에요 양을 치고 먹이지 않으면 영혼권하지 않으면 주님 사랑은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랑하면 진정 사랑하면 변화될 수 있는데 사실 사랑이 쉽지 않아요 그 사람의 사랑만 가치가 있으면 좋은데 무조건 사랑이면 버릇이 없겠는데 아이고 자기를 몰라서 안 돼 좀 고생해 놔둬버려야 돼 나 자신부터 내 자신의 율법에 자로 재고 말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자기 잘못 깨달을 때 사랑해 줘야 됩니까 사랑해 줘야 깨닫는 거죠 순서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사랑이죠 명령입니다 사랑 자체가 말씀이에요 제가 사랑이 부족해서 그러니 하나님 한 번 저에게 분명히 확실한 음성이 왔어요 사랑이 액폭탄이다 그러세요 선영아 목사님 원자탄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저한테는 그냥 액폭탄 그러세요 저는 그 후부터 그래 내가 사랑이 없구나 사랑으로 모든 걸 하고 예의를 씁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또 율법의 눈이 오아서 괴로워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순종할 것밖에 없어요 미국의 감내교에 스페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목회하다가 목회하기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해서 그만둘까 하는데 한 번 하나님의 꿈을 꾸었습니다 자기가 곶갱이로 큰 바위를 막 때리는 거예요 아무리 힘을 주고 때려도 바위가 꼼짝 안 씁니다 내가 이 바위를 깼뜨렸는데 아무리 힘 써도 소용없구나 내 힘은 안 되구나 순간 하늘의 음성이 들었습니다 지금 목회를 그만둘려는 순간에 꼭 그 모습이에요 내가 바위 때리는 거야 곡갱이로 바위 치는 거야 그때 하늘의 음성이 너는 이 일을 하나님께로 받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그럼 왜 네가 그것을 그만두려느냐 모든 게 헛되게 보여서 그렇습니다 바위가 깨어지든 안 깨어지든 네가 할 일은 곡갱이 일을 계속하는 것이다 결과는 내게 맡겨라 그렇구나 결과는 맡기고 내가 할 일은 그저 곡갱이 일을 계속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에 은혜받고 회복해 가지고 그분이 계속 목회해 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시켰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도 전도도 때로는 바위에 깨뜨린 것 같아요 깨어지고 부서진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사랑하고 섬기고 씨를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라 이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단단히 닦고 있고 바위 같은 사람도 내가 곡갱이 지나면 하나님이 깨뜨리는 거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좀 조금 미련하고 좀 고집스러운 데가 있어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개척해 가지고 한 2년 좀 넘었는데 한 60, 70명 모일 때입니다 100명을 달성하면 제가 살해를 받겠습니다 하고 선언을 하고 살 안 받겠다 그때가 제가 신도원 사망의 봄입니다 매주 서울 왔다 갔다 학교 다녀야 되는데 그 주급으로 그것도 고속버스비가 없어서 완행의 차 겨우 타고 다닌데 100명 달성해야 살해를 받는다고 선언을 했으니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순수한지요 전사 군물까 봐서 얼마나 천도다니요 장소도 서창 마을 동네도 없는 주택도 없는데요 그런 꼴짝에서 예수 30명 가건물에 그때도 이브에 비해도 비가 주룩주룩 새고 그런데 누가 오겠어요 큰데도 막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살해 안 받는다고 하니까 고집 피고 앉았어요 가을이 돼갖고요 100명 달성했어요 그때 하나님 역사하지 않았으면 하마터면 굶어죽을 뻔했어요 오늘 하나님의 하나님의 내 역사에 적게 말참이 말참이 오늘 눈물을 단을 거두고 사랑으로 기도로 눈물로 씨를 뿌립시다 하나님 반드시 단을 거두기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또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애써도 다음 주에 한 분도 못 모시고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애쓰지도 않았다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해볼까요 이 반주당의 성령인도로 최선을 다함 복된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